나이키는 28일 올해 3월 예상치를 밑돋는 실적에 주가가 20% 가까이 급락했습니다. 나이키가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0% 낮추자 실망감이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. 나이키의 주가는 전일보다 19.98% 떨어진 75.37달러에 마감했습니다. 주가 하락은 2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. 이날 주가는 작년 말에 108.57달러에 비해 30.58% 하락했습니다. 나이키의 3월 매출액은 126억 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.7% 줄었습니다. 주당 순이익은 50% 증가한 0.99달러입니다. 스톡티브이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